반갑습니다. 함께하기 TV 입니다. 오늘은 사진에 글씨 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간단한 어플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면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핸드폰 바탕화문에 플레이스토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해보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검색창에 글씨 팡팡이라는 어플을 검색해서 다운 받습니다. 글씨 팡팡이라는 어플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글씨 팡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 팡팡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사용법 영상 보기, 메시지 만들기, 사진에 글씨 쓰기, 영상에 글씨 쓰기, 도움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에 글씨 쓰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사진에 글씨 쓰기를 누르면 제가 어제까지 작업했던 썸네일 작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새 작업이 있습니다. 이 새 작업을 클릭해 보면 바로 이렇게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오기, 픽사베이에서 다운 받기, 언스플레이스에서 다운 받기, 배경에 글씨 쓰기 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건 갤러리는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놨던 나의 갤러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픽사베이는 무료 이미지나 동영상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두 가지 사이트에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 볼까요? 갤러리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갤러리와 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갤러리에 한 번만 이렇게 눌러보면 제 갤러리에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클릭해서 예를 들면 이걸 하나 불러오면 이렇게 화면에 사진이 불러와지고 글상자 이렇게 해서 이 글상자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글상자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보면 이 글상자에 글씨를 키울 수가 있는데 여기 하단 왼쪽에 보면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 위에 여기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집, 우리집, 밥상 이렇게 치면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하단 오른쪽을 잡고 줄었다 키웠다 줄었다 키웠다 할 수 있고 전체 이미지를 잡고 이렇게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저장, 원터치, 글상자 보관, 자르기, 글씨체, 정렬, 글씨 크기, 글씨색, 예각선 이렇게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플러스, 글씨 팡팡, 글씨 팡팡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원터치라고 여기에 메뉴에 클릭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원터치는 바로 이 밑에 있는 내용과 동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바뀌죠? 글씨 팡팡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메뉴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글씨 팡팡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하다가 글씨 서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글씨체가 있죠? 글씨체를 누르면 밑에 글씨 받기 기본 펀트, 롯데마트, 행복체, 귀연무늬체 이렇게 서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메뉴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씨 크기뿐만 아니라 글씨 색도 다시 글라데이션, 글씨 색 이렇게 해서 메뉴를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위쪽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글라데이션, 팔레트,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주면 바꿔주시고 무늬, 무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무늬도 바꿔주고 해서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글씨를, 사진의 글씨를 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 글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씨의 예각선을 좀 따져야겠다는 예각선 누르고 파란색을 체크를 하고 밑에 있는 바를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글씨 예각선이 이렇게 또 색깔을 입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또 하는 방법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되었다 라고 한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왼쪽에 해상도 픽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면 480에서 720, 180, 216, 288 이렇게 해상도를 크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튜브 썸네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180 정도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나가서 갤러리에 가보시면 갤러리에서 이렇게 CU 텍스트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그동안 썸네일을 이렇게 쭉 만들었던 작업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글씨팡팡 어플을 통해서 사진에 글씨쓰기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영상에 글쓰기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사진에 글쓰기 밑에 영상에 글쓰기가 있죠. 영상에 글쓰기를 누르면 새 작업을 하실련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새 작업을 누르면 이렇게 갤러리에서 한번만 불러오기 해서 동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바로 이 화면에 동주가 되죠. 자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영상 활성화가 되는 영상에 어느 부분에 내가 글씨를 넣고 싶다 라면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정지를 하고 여기 위쪽에 보면 연필 모양 에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글상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글상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를 쓰고 글씨를 쓰고 나서 사진의 글쓰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원터치 글씨 팡팡을 연다든가 또 글씨 서체를 바꾼다든가 또 배속을 달리한다든가 배속은 뭐 0.5로 줄이고 1.0 1.3 됐고 글씨 색을 바꾼다든가 예각선을 바꾼다든가 배경효과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도 여기서 바로 글씨를 써서 추출을 하면 되는데요. 저장 방법도 똑같죠. 저장 방법도 우리가 360, 480, 720, 1080, 또 GIF 파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글씨 팡팡 어플은 굉장히 유용한 어플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간편하면서도 쉽게 사진의 글쓰기와 영상의 글쓰기를 함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미리보기 화면이라든가 또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에 글쓰는 방법들을 연출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예 사진의 글쓰기 그리고 동영상의 글쓰기에 간단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글씨 팡팡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아주 간편하면서도 쉽게 사진의 글쓰기 영상의 글쓰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하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글씨 팡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글씨 팡팡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글씨 팡팡 어플에는 사진의 글쓰기 영상의 글쓰기 또 메시지 만들기와 같은 아주 알찬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어플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의 글쓰기 나 간단한 영상에 글을 써서 보내고 싶을 때 자막을 읽고 싶을 때 이 어플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면서도 간편하고 또 간결하면서도 아주 멋진 영상과 사진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속을 꼼꼼히 여러분들 어려운 카페셋이나 카페셋이나 카페셋을 통해서 사진의 영상에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통해서 글을 쓴 방법도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